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자인 코리아장행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마저 행사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드린 것처럼 K포인트 274 보안 관련해서 2탄을 제가 30분 가까이 걸려서 설명을 했는데 그 파일을 이제 저장을 하고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 이미 올린 줄 알고 삭제를 하고 cg통에 또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복구가 힘든 상황에서 아시는 분이 복구 프로그램 링크를 보내줘서 복구를 했는데 복구가 안됐습니다 복구 자체가 안되고 영상은 아예 좀 대상이 안되는 것 같아요 몇 번을 아침에 확인을 해봤는데 영상이 복구되지 않아서 다시 만들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이제 하이코리아에 올라온 근무자 변경에 관련돼서 인정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있었어요 그 부분도 추가해가지고 제가 2탄은 이 두 가지로 좀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컨디션이 좀 안 좋네요 요즘에 제가 가을이 되면 이게 알레르기성 좀 재채기가 좀 많고요 또 목소리 톤이 조금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뜨거운 거를 마시고 해도 좀 그래요 그래서 조금 예 좀 톤이 좀 낮아요 좀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원래 같은 아주 하이 톤의 목소리는 아니더라도 조금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 2,600만원의 인정요건 이게 굉장히 좀 힘들어요 1탄으로 제가 E7-4 쿼터에 관련돼서 4대 보험 가입자 추천서에 필요한 퍼센트는 20% 한국인과 외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다고 얘기를 했고 또 고용보험 가입자 수 한국인 수의 30%가 E7-4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탄에 E7-4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총 쿼터는 추천서 쿼터와 고용보험 가입자 상 한국인 근로자의 30%까지 그리고 뿌리기업 또는 인구 감소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같은 경우는 50%까지 그래서 추천서와 고용보험 가입자 E7-4 쿼터가 가장 교집합 되는 수 중에서 가장 낮은 숫자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첫 번째로 연 2,600만원에 대한 인정소득과 근무처변경 경력인정요건에 관련돼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소리 좀 톤이 다운되고 조금 컨디션이 안 좋더라도 여러분들 구독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곧 만명 될 것 같아요 지금 9,120명이 넘었으니까 여러분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부분은 연 2,600만원 이전에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보면 뭐냐면 연 2,600만원으로 인정되는 게 이제 통상임금과 통상임금과 월고정수당 월 한 달에 받는 고정수당 고정수당이라는 거는 어떤 거가 포함이 되냐면 연장, 야간에 일하는 연장수당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야간 야간이나 철야 그 다음에 휴일, 휴일 근무 휴일 근무 요거는 요것도 포함이 안 됩니다 인정되는 거는 정기상여금 상여금이 있는 신청 대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직급수당들이 있어요 직급 또는 연차 뭐 예를 들자면 굉장히 오래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연속근무 연속근무 근무라든가 또는 기술 기술력이 좀 있는 친구들이 수당을 받는데 한 달에 얼마씩 받잖아요 그거는 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2,600만 원을 되려면 한 달에 최소 월급여가 216만 6,700원이 되고 이제 최저 월급여가 얼마가 되냐면 이제 그 우리 9,620원 있잖아요 시금 예 209 한 달에 209시간은요 이걸 하게 되면 21580원이에요 여기에 차이가 얼마냐면 차이가 이제 실제로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 기준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가 이제 차이가 나냐면 실제로 이제 잠시만요 예 차이가 음 100 얼마가 되죠 잠시만요 저 계산해 볼게요 지금 보면은 2166만 216만 6천 6백 뭐야 216만 6천 7백 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한 달에 2010 580을 빼면 이제 여기 차이가 한 달 한 달의 차이가 이제 156,120원이 되고요 1년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187만 3천 440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한 달에 156만 120원이 이제 이 정기상여금이나 직급이나 수당으로 들어가야 이제 연 2천 6백 6백 월 고종 수당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연장하고 야간은 포함이 안되고 정기상여금과 직급 연속근무 기술수당만 해당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제는 다 한번 올려드렸던 거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금융자 변경 경력은 어제 하이코리아에서 이게 올라왔는 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서 근로자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지금은 A라는 회사에서 다시 A라는 회사 그러니까 이게 재입국을 기준으로 해서 A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재입국하고 A라는 회사만 인정이 됐었어요 근데 A라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B라는 회사로 갔다가 다시 A라는 회사로 간 경우 이게 이제 7개월 일했고 B라는 회사에서 2년 일했고 여기에서 이제 6개월 6개월 일했다 재입국 기준으로 해서 왜냐하면 E9으로 우선은 4년을 충족한 사람 중에서 이제 지금 회사 지금 회사에서 1년 이상이 해야 되는데 어제 이제 바뀐 지침에 의하면 원래 A라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B라는 회사로 옮겼고 다시 A A라는 회사로 옮긴 경우 이런 경우는 근무 기간이 7개월 플러스 6개월에서 13개월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 넘기 때문에 이것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지침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입국 할 때는 이제 성실근로자로 재입국 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스페셜 스페셜 이제 CBT로 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근무한 회사하고 재입국 한 다음에 근무한 회사가 동일한 경우 재입국이든 성실근로자로 재입국이든 스페셜 CBT로 재입국이든 그 경우는 되는데 요게 이제 추가로 생겼다 추가로 이렇게 추가로 됐다 그래서 이전에 일했던 회사에 다시 들어가서 근무하는 경우 그래서 그 기간을 합산해서 1년이 넘으면 이것도 현재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걸로 인정이 됩니다 요거는 굉장히 많은 분은 아니겠지만 몇몇 분들 아마 변경 신청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이제 드리자면 그 E9 비자 근로자 중에서 이제 1년 또 3년 또 이제 3년하고 나서 1년 10월 10월 이렇게 연장한 사람이 있어요 이전에 1년 쪽으로 비자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E9에서 그래서 이제 연장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3년 을 비자를 E9을 받고 1년 10개월을 연장하는 순으로 되는데 자 하루 1일이라도 이제 이 이 기간을 초과해서 거주한 경우 자 예를 들자면 E9 비자로 2019년 1월 1일에 입사해서 이제 연장을 할 때 1년 10개월 연장을 할 때 이제 3년이 지나잖아요 3년이 지나는 시점은 어 2020 어 2020 년 21년 22년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제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연장이 만약에 연장이 하루라도 1일이라도 지체가 돼서 지체가 돼서 하루라도 1일 불법 체류가 되면 이럴 경우에는 지금 K포인트 274는 74는 불허가 된다 하루라도 E9 비자에서 연장을 늦게 한 경우 다 불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지금 이제 거의 결과들이 나오는 시즌인데 어 어떤 친구는 처음에 E9 들어왔는데 1년을 받았나 봐요 연장할 때 깜빡하고 며칠이 지났는데 이제 최근에 비자를 K포인트 274를 신청을 했더니 출입국에서 심사 팀에서 연락이 왔대요 하루 정도 연장이 할 때 문제가 돼서 그때 E9로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에 체류한 경험이 1일 2일 있다 그래서 이거가 불허가 될 거다 불허가 될 거니까 지금 심사 받지 말고 그냥 초래해라 초래해라 돈을 아껴라 이런 쪽으로 얘기 나왔고 어떤 팀은 신청한 지 한 2주 정도 됐는데 회사 본인한테 메시지로 불허 예정 통지가 간 거예요 불허 예정 통지 거기에 본인은 한 달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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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2일 정도 지금 연장할 때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연장을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심사하다가 하루라도 불법 처리되어 있으면 연장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불허를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통화도 굉장히 많이 됐고 불허가 된다는 거 그래서 E9 비자 근로자 중에서 연장을 할 때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기간을 초과해서 불법으로 있었다 무조건 불허됩니다 이전에 52점 72점 시스템에는 3개월 미만이었어요 3개월 미만 그리고 이전에 이제 8월달에 나온 8월 28일인가요 그때 나온 지침에도 3개월 미만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새 지침 새 지침으로 바뀌면서 이제 1일이라도 불법으로 E9으로 있었다 인 경우에는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들 조금 추가적으로 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1번 2번 이게 3번이 될 것 같고 3번이 돼서 이제 뭐 여기 불법 체류에 대한 부분들 요 부분들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K포인트 274는 굉장히 인원을 많이 뽑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관할 출입국에서 심사하는 게 아니고 전담 심사팀이 있어요 전담 심사팀이 그 이제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출입국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이제 출입국에서 심사하는 게 아니고 전담 심사팀에서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공통돼요 그래서 굉장히 지침을 지침을 엄청 엄격하게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요로 부분들로 만약에 이제 안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12월 20일까지 신청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만약에 뭐 1개월 정도 E9으로 했는데 100만원이 안되는 벌금을 받았다 범칙금을 받았는데 그 경우에는 내년 2024년도에 신청하는 게 굉장히 좀 좋다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어 이제 오늘은 연봉과 근무 인정 근무가 중간에 A, B라는 회사가 껴 있더라도 이전에 일했던 회사에 다시 돌아가서 일을 하는 경우 경력이 합산이 가능하다 굉장히 여러분들께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강의를 사라져서 제가 다시 강의를 찍지만 또 추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나은 시스템으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의 구독에 힘입어서 예 구독 지금 9,100명이 넘었는데요 정말 올해 12월까지 1만 명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분들한테 좀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12월 12월 달에도 매년 24강으로 제가 학교계 법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참으시고 동영상 강의도 있지만 새로운 게 올해 많이 바뀌었거든요 F2R부터 시작해서 K포인트 274부터 시작해서 그런 변경된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교제도 새롭게 꾸미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학교계 법학원에서 이제 12월 달에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가능하거든요 그때 강의 일정이 잡히면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K포인트 274 보안행령 관련해서 2탄 이제 이전에 녹화했던 게 없어지는 바람에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추가시켰습니다 1번 연봉에 관련된 부분 2번 근무 인정요건을 밟는 부분 세번째 하루라도 E9에서 불법 철회한 경력이 있으면 불을 내리고 있다 그 경우에는 내년 2024년도 E7IV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빨리 제가 몸을 좀 행복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낭낭한 목소리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비즈앤코리아 장인닷컴 행교사사무소의 장마직 행교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